네 이번에는 62번이에요. 62번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볼텐데 밑에 영상을 보시고 먼저 한번 쭉 내용을 쭉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던 어드밴스드 에너미의 리스트가 등장을 했었죠. 리스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리스트인데 간단하게 일단 그냥 코드해서 보죠. 먼저 제가 리스트를 만든 방식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려봤습니다만 variable 들어서 그런 다음에 make a list 있잖아요. 클릭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일단 리스트 이름을 리스트라고 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은 안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컴퓨터 과학계에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그런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 지금 나와 있죠. 현재 empty라고 되어 있습니다. empty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단 말이고 length는 0라고 되어 있고 plus 하면은 뭔가 추가를 하는 것이고 클릭하니까 생기죠. 여기다가 apple 이렇게 사과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우려면은 마찬가지로 커피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를 클릭하면은 지워지게 되죠. 추가했을 때는 length가 1로 바뀌게 되죠. apple, apple 그리고 most, stone, 돌 등등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3은 지금 length가 3이고 세번째 것은 비어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번호가 1번, 2번, 3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죠.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써지는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냥 지워버리죠. 아냐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리스트 여러분들의 리스트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보고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뭘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의 어떤 변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지금 리스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블럭들이 있어요. 그 블럭들을 제가 오른쪽으로 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첫번째 add thing to list 얘는 조금 전에 우리가 플러스 했던 이 플러스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adder 이번에는 다이아몬드라 그럴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추가한다. 클릭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추가되었죠. 그죠? 리스트는 이렇게 번호가 번호가 있는 번호가 있는 아이템들이 저장된 저장된 어떤 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창고 혹은 박스 정의하자면은 list a list a list a list is a place or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a box 라고 그럴까요? box 그리고 크기는 뭐가 있는지 아니니까 uniche items are arranged arranged with unique numbers 그니까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정렬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list 간단하죠? a list is a place or a box list 장소 혹은 박스 박스에요. 박스이고 박스 속에서는 아이템들이 각기 고유한 각기 list of each of them 이라고 그럴까요? uniche each item each item has a unique number 이렇게 해도 되겠네? number of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list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서는 1 2 3 4 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제일 첫번째 거는 번호가 0에요 그런데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편의상 1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1이 아니라 0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length 랭스를 가지고 있죠? length 밑에 length가 있잖아요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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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항목이 있죠. 딜리트는 지운다는 겁니다. 딜리트 1번. 얘는 1번 F이잖아요. F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지워졌죠. 그럼 1번이 지워지면 뒤에 있는 2, 3, 4번이 다시 1, 2, 3번으로 리어렌지 됩니다. 그죠? 그래서, items in a list are rearranged. If any item is deleted or added to it. 어떤 아이템이 기존의 리스트에 추가되거나 혹은 삭제되면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은 그 번호가 리어렌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지운다는 것. delete all of a list. 다 지우는 거예요. 싹 다 지워지죠. 한꺼번에. empty로 됐습니다. 그리고 insert sing at one of a list.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sing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에 1번 자리에 insert 넣어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골드를 넣어볼까요? 골드. insert gold at one of a list. 이렇게 하면은 짠! 골드가 1번 자리에 들어갔죠. 만약에 골드 외에 스톤을 돌이에요. 돌을 3번 자리에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3번 자리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2번이 없잖아요. 현재. 2번이 없는데 3번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아무런 아무런 그게 없죠.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2번 자리에 넣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볼까? 이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비워놓고 뭘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걸, 텅 빈 걸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스톤을 다시 4번 자리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스톤이 들어가게 되죠. 리스트는 동작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스크래치에서 사용되는 리스트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얘네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어디 갔나요? 지우고, 지우고, 얘도 지우고. 밑에 있는 얘도 볼까요? 리플레이스 아이템 원 오브 리스트 위디 씽.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의 아이템 1번을 씽으로 리플레이스, 대체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골드잖아요. 골드를 씽이 아니라 워터로 대체해볼까요? 워터. 클릭하면 골드가 워터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아이템 원 오브 리스트. 얘는 뭐예요? 리스트의 1번 아이템을 불러오는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워터로 나타나죠. 그죠? 2번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스톤. 3번을 클릭하면 보다시피 엠프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아이템. 엠프티 아이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씽이 리스트에서 몇 번인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클릭하면 제로. 이때 제로가 쓰이고 있어요. 그죠?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스크래치에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제로라고 보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이라든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제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1번입니다. 제로가 1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스톤. 아니죠. 워터부터 볼까요? 워터를 클릭하니까 워터는 1번이 나타났죠. 그럼 스톤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스톤. 스톤은 지금 2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어요. 클릭하면 먼저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것도 컴퓨터 언어들마다 달라요. 스크래치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에 랭스 오브 리스트는 길이예요. 길이. 지금 현재 4죠. 그리고 리스트가 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없죠. false입니다. 그러면 워터는 가지고 있나요? 보니까 true. 리스트 컨테인즈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워터를 가지고 있다 물음표. 가지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나? 볼까요? 그 다음에 쇼 리스트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보이고 있죠? 하이더 리스트는 리스트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쇼 리스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면 임폴트와 익스포트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익스포트 해볼까요? 익스포트 하면 뭐가 다운로드 되어서 밑에 이렇게 리스트가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돼요. 열어볼까요? 오픈 열면 이렇게 리스트가 워터 스톤 스톤 이죠. 중간 쯤에다가 우리 이번에는 뭘 넣어볼까요? 스톤도 썼고 애플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영어는 다 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맨 아 하나 더 알고 있는 단어가 있었네요. 맨도 넣고 음원도 넣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저장했죠?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더블 클릭해서 임폴트 임폴트는 가져온다는 말이고 익스포트는 내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폴트는 항구를 말합니다. 배가 드나드는 항구를 폴트라고 얘기해요. 그죠? 임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그리고 엑스는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밖으로. 항구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게 엑스포트이고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임폴트입니다. 수입하는 것을 임폴트라고 그러고 수출을 익스포트라고 해요. 참고를 아로드시기 바랍니다. 자 임폴트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방금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이 리스트 얘를 다시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고쳤던 맨 들어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우먼이 안 보여요. 왜 우먼이 안 보일까요? 임폴트 할 때는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숫자만큼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2,3,4,5번에 우먼을 넣었잖아요. 그 우먼은 더러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참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